안녕하십니까 공약강사 제창희입니다 자 오늘은 갈래복합 4강 나이덕의 존재의 테이블 이중간에 구부러진 길 이 두 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덕의 존재의 테이블은 수필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간에 구부러진 길은 현대시죠 자 수필은 결국 깨달음의 문학이에요 뭘 깨달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거 이런 형태로 가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덕 작가는 지금까지 수능과 모의평가에 두 번은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다 나이덕 작가는 수필 작가가 아니라 시 작가예요 그래서 나왔던 것도 09년도 6월평가원의 못위의 잠이라고 못위의 잠이라는 시 그 다음에 15학년도 6월평가원의 A형이죠 A형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시가 곁으로라는 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두 편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필보다는 어쨌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특강에 있는 수필은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나이덕 작가를 많이 응용한다 그러면 시가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그래도 내용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나는 수필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허위의 인물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에요 작가 자신 바슐라르가 사용했던 존재의 테이블의 의의를 소개한다 여기서 존재의 테이블인데 이 존재의 테이블이란 게 뭐냐 바슐라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테이블 앞에서 즐거운 독사와 몽상의 시간을 가지는데 나는 그 시간이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한 충일한 행복을 안겨주었을 것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슐라를 흉내내는 치기에서가 아니다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이란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공감을 했대 결국에 그 공감이 여기 있는 이 나가 존재의 테이블을 가지려 한 테이블을 가지려 한 이유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거리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샀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샀어요 다리를 접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 작은 꽃 모양을 새겨 놓은 그런 테이블이었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 테이블의 모양을 묘사했죠 이런 걸 샀다는 거야 그런 테이블 하나 샀대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나는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의 모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행복감은 차차 후회로 변해갔다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지만화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에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 그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라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테이블 산 걸 후회하고 있지요 즉 자기가 생각했던 그 존재의 자리 이게 테이블인데 그 존재의 자리가 오히려 지금 뭐가 된 상황이냐면 나에게 짐이 된 상황이야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고통을 얻게 된 거지 고통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무척 아이러니의 상황입니다 아이러니의 상황 모순된 상황이 되겠지요 이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를 왜 나는 왜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집에 테이블 많아 그 테이블로 충분히 존재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했지? 라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결국에 본질보다는 본질보다는 수단 그 수단에 집착한 수단에 집착한 나의 태도를 나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많죠? 그러니까 집에 뻔히 새 노트 있는데 왠지 새로운 노트를 사야 새로운 볼펜을 사야 뭐 새로운 뭘 사야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사드리는 거 있잖아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게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왠지 이 노트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왜 지금 그런 생각한 거야 지금 이 사람도 그런 생각한 거야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큰 짐을 가졌다고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이었을 것이다 이런 씁쓸한 자부심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씁쓸한 자부심이라고 한 거야 이건 씁쓸하다고 자부심을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역설법이죠 역설적인 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부심은 좋은 건데 씁쓸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역설적인 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우매한 충동과 우매한 충동과 집착 때문에 씁쓸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씁쓸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대부를 인도에서 한국당까지 끌고 와서 집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집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쁜 자기 일상 바쁜 일상 때문이야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주 오래도록 거기에 앉아있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그것도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럴 때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느껴졌다는 것은 아주 멀리 있다고 느껴진 것은 그만큼 뭐한다?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 거야 심리적 거리감을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어 자 당연히 심리는 뭐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어서 새겨진 꽃 문양 사이로 먼지가 끼어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 같거니 생각할 때도 많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거기 있는 그 테이블 같지 않을까 테이블과 자신을 뭐 했냐면 동일시했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런 내 모습이라는 건 테이블과 자신을 테이블과 자신을 동일시했는데 이렇게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 초록의 착을 느꼈으면서도 그는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삐걱대고 된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곤 한다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챙겨서 재호가 나면 자정이 넘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 그 앞에 앉아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지기느라 고통스러움은 그 질환 고통에 진저리 치느라 그 앞에 가보지 못했다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그 삐걱대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그 삐걱대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라져까지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남겨지냐면 이 테이블에 대한 어떤 애정, 애착 이런 게 느껴지지 애정, 애착 이런 게 자,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치는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자, 이 거울이라는 것은 결국 성찰의 도구인 거야, 성찰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가장 잘 비추는 거울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알려주는 거울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거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 테이블을 닦을 때마다 그런 내 마음을, 나를 돌이켜보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잘 닦고 나면 나는 그 앞에 앉을 엄두도 나는 것이다 별이 잘되는 창문 쪽으로 그 테이블을 가져 놓고 두 손을 씻고 이렇게 누추한 생활 속에서 여기서 누추한 생활이 한 건 힘들고 바쁜 일상이야 힘들고 바쁜 일상 그 바쁜 일상에서 간신히 스스로를 건져 올려 그 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 드문 순간들에야 비로소 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무언지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된다 즉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한 건 역설적 인식이지 이것도 그래서 여기는 이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 신은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행위를 통해 깨달았어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여기는 이 작품은 첫 번째 구체적인 경험이 나오고요 그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는 뭔가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중간에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존 인물을 실제 인물 존이야 실제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 실제 인물을 제시해서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각해 주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바슐라르가 실존 인물이거든 이걸 제시해서 의미를 부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이 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거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구부러진 결과 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건 현대시죠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자 구부러진 길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옵니다 뭐 다양한 삶을 만날 수 있어서 그래요 다양한 삶을 만날 수 있어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아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자 민들레 만날 수 있어 나비의 밥그릇이래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거네 감자를 씹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도 감자를 씹는 거니까 누군가의 양식이 되네 날이 저뿐만 울타리 더불어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구부러진 길에서 만난 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대요 자 있다 있다 했으니까 동일한 종결어미 쓰고 있고요 이렇게 동일한 종결어미를 쓰게 되면 자 이렇게 동일한 종결어미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형식상 안정감 이런 것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운율감을 주겠지 운율감 리듬감 운율감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 만났던 건데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나비의 밥그릇이 되니까 당연히 나비의 양식이 되는 거고 사람은 감자를 키워가지고 누군가를 먹이는 거고 어머니도 누군가를 먹이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존재의 생명을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사람들이야 이해됐죠? 양식을 만들어서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 만났대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자 여기에 구부러진 하천에는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산대요 그것처럼 여기는 이 구부러진 길에도 그렇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하천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모여 산다는 것은 결국 삶의 터전 안식처 이런 의미로 썼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할 때 산도 품고 마을도 품고 이게 산과 마을이 함께 품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룰 거고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룰 거고 그런 곳에 이 마을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삶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이라는 것은 여기 들꽃과 별을 집어넣은 것은 여기는 이 구부러진 길이 구부러진 길이 이 들꽃과 별은 여기는 이 구부러진 길이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 좋다 결국에 이거네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그 살아온 사람이야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대비가 되겠지 이건 편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시련과 역경이 없어요 시련이나 역경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야 이런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부러진 삶이 좋대요 구부러진 주름살 여기서 구부러진 주름살이라는 것은 아마도 힘들었던 삶의 흔적 같은데 그 흔적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좋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은 여기는 이 사람은 결국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삶의 굴곡이 삶의 굴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좋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구부러진 길로서의 구부러진 길로서의 삶이 가지는 삶이 가지는 포용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 시는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길을 가지고 구부러진 길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으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이것도 유추적 사고가 들어가 있어 즉 구부러진 길을 사람에다가 이렇게 유추시켜 놓고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는 이 구부러진 길은 구부러진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시련도 있지만 포용력도 함께 가지는 그런 길이에요 당연히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사한 속성의 대상들을 유사한 속성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죠 열거 그걸 통해서 의미를 확장하고 있어 이런저런 사람에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립이 나온다는 걸 하나 기억해야 돼요 대립 그래서 대립적인 어떤 시어 사용했다 대립적 시어를 사용했다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럼 재미있는 정리 끝났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이겠죠 아주 분주한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자리에 가치를 추가하고 있어요 이게 주제지 그지?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 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정답 바로 갈게요 정답 바로 가면서 3번인데 디귿은 여기 디귿이 이제 앞에 나온 디귿 어디 갔어? 요게 되지? 이런 씁쓸한 자부심 테이블에 깃들어 있다 이것은 자신이 온 업적이나 성공에 대한 자부심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게 아니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 씁쓸한 자부심은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해 그런 사람보다 덜 우매해지는 듯한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업적이나 성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 3번 3번의 나의 A, C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 자 정답은 3번인데 화자가 떠올리는 모습은 B에서 가치를 드러내며 그리고 C에서 그 가치의 범위를 사람으로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4번 갈게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상황을 나와 연결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자 4번의 정답 또 마찬가지로 3번인데 가의 글쓴이가 존재의 테이블을 통해 얻는 순간이 드문 순간이었던 것은 나의 반듯한 길과는 대비되는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듯한 길은 여기서 반듯한 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반듯한 길은 반듯한 길은 시련이나 역경 없이 살아가는 시련이나 역경 없이 살아가는 편한 삶이야 그런데 여기서 존재의 테이블을 얻는 그 드문 순간은 성차를 통해서 내가 성차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성차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듯한 길과 대비되는 일상을 찾고 있는 거 맞죠 반듯한 길이 아니라 구부러진 길이니까 맞는 거지 정답은 3번 자 5번 5번 녀석 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 얘가 작은 꽃 모양이고 여기는 지금 B가 뭐냐면 B가 B가 뭐였지 어 나비의 밥그릇 아이고 예 나비의 밥그릇 그러면 여기는 이 작은 꽃 모양은 나중에 이 자리에 먼지가 끼죠 그러니까 먼지가 낀다는 것 때문에 시간을 돌보지 못했음 표현과 연결되는 거 맞지 지금 4번이 정답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로를 돌봐주는 게 맞지 먹이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요 갈린복합 상황까지 했고요 계속 이어서 영상 올라갈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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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